김태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첫째는 국민의힘 보세요. 국민의힘은 김태우 판결 나왔을 때 얼마나 사업부를 공격을 했습니까? 이상한 판결이다, 제대로 판결 안 했다. 최강웅 의원 얘기 나오니까 한 마디도 안 하잖아. 이게 뭐냐고요, 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하면 그건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김태우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 판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정은 앵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김태우 빈자리에 도전하는 김태우, 이런 지금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40억을 더 쓰게 됐죠, 세금을. 맞습니다. 김태우 본인의 잘못으로 40억 원을 들여서 치러지게 돼 있는 보궐선거에 김태우 본인이 나서게 된 겁니다.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나서 구청장직을 잃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인 8월 15일, 8.15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고 그리고 9월에 후보로 채택을 하고요. 공천이 돼서 10월 11일에 선거에 치러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여지면 되는 거고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들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내렸다고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사실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건 국민의힘이 공천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석 달 만에 복권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것이고 이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게 폭주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반드시 승리를 해서 그 앞승의 승리를 내년 총선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대비되는 게 최강훈 의원은 어제 법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2년간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런데 김태훈은 3개월 만에 원래는 가만 놔뒀으면 출마 못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걸 사면을 해줘서 사면권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사면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 사면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대체? 임세훈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이렇게 늘 사사로워요. 지금도 사사롭게 국정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난리통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사사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위치를 아직도 모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태훈 전 구청장인가요? 후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얼굴이 참 두껍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잘못으로 된 선거를 본인이 떠나간다? 이거는 제가 좀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싼 똥 내가 먹는 겁니다. 이것도 임세훈 소장의 개인 의견으로 오마이티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꾸 조국 장관을 내가 했다. 보십시오. 사실관계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폭로 16건 했고 그중에 5건 기소됐는데요. 5개 중에 조국 장관 관련된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좀 뻥을 치려면 제대로 치세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처벌받는 게 본인의 비리 관련된 거죠. 본인 비리입니다. 골프 접대 향응 등의 개인 비리인데 그게 어떻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창피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쭉 창피해서 난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와 근데 창피한 게 없으니까 막 드러내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결국 판단은 구민들이 할 것이고 이 40억 원가량의 재보궐선거 비용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둑 잡아라. 그런 시민단체도 있었죠. 그래서 10월 11일이잖아요. 네. 10월 11일. 문제는 이게 휴일이 아니에요. 평일 날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 지금 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일 날 치러지고 한 군데서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강서구의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주말에 해요. 꼭 주말에 시간 내셔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율이 높아야 돼요. 투표를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지인들이나 가족들 중에 강서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정확하지가 모르는데 보통은 8시까지 하거든요. 밤에. 8시까지 하죠. 평일 날은 밤 8시까지 하니까. 퇴근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구청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이건 무도한 파렴치한 인면수심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겁니다. 보통 지난 4월 5일에 진행이 됐었던 전주의뢰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에도 30% 안팎. 보통 단독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와서 동참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만 하시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함께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행동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국 정장 보궐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김태우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이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리 국민 그리고 강서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의 무도함과 이런 오만방자함 그리고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또 나오는 거? 이거 심판을 강력하게 해 주셔서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투표 많이 참여하셔서 이 무도하고 말도 안 되는 정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자고, 12권은 정권. 그리고 이 김태우라는 이 분,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했는데 또 나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좀 심판해 주시길, 제가 강북 김종규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도 보면 자당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무시했던 거고요. 이 무시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태우를 감싸안고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건데 법원은 절대,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걸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걸 공익제보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린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고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엉거주춤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그렇구나라고 따르고 결국에는 3명의 경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김태우 공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런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공천이 정말 막장 공천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통령한테 직원 직설할 수 있는 그 여당의 사람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없네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품위와 채통을 좀 가져와달라. 안 지켜요. 안 지키네. 대통령만 보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한다니까요. 대통령을 외쳐봐요. 대통령이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디서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네, 국민의힘에 계속 있었던 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충성 경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국민의힘한테 진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리얼미터 하면 보통 잘 안 믿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해요. 리얼미터에 대해서 결과. 그런데 리얼미터 결과에 보면 민주당의 진경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김태훈 후보가 그리고 다른 여야 후보들이 또 있어요. 진보 보수 후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경훈 후보가 앞장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수배에 참여해 주셔서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